자 이제 네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패덕급 경기 권기섭과 안찬주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블루코너 권기섭 선수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크로커다일 안찬주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데모틴 카이저 소속이고요 1라운드 자 처음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역시 킥을 좀 많이 섞어주고 있는 킥이 강한 두 선수들이에요 네 정말 강하게 압박을 지금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쳐주고 그 다음에 두려워치기 끝까지 까봤던 안찬주 권기섭과 안찬주 중반에 상당히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영건들의 대결 권기섭 들어옵니다 오우 아 로블블러우 아 지금은 너무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다시 붙었네요 들어옵니다 화이트 권기섭 어우 지금 어우 들어갔어요 자 안찬주 킥으로 일단 반격을 해주고 있고요 권기섭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안타전 들어옵니다 안찬주 어우 지금 서창거리고 있어요 안찬주 위험한 상황 안타전에서 지금 안찬주가 먼저 지금 타격을 입었고 흔들리고 있어요 자 다시 붙습니다 자 하이킥 다시 난타전 어우 아 이번엔 안타전 아주 좋았어요 자 안찬주 왼손 크게 한번 치고 있습니다 권기섭 올려칩니다 연타공격 안찬주 자 로우킥 받아주고 네 어우 올려칩니다 어퍼컷 돌려줬죠 네 제로 돌려오겠죠 네 파이트 아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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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찬주도 지금은 충분히 흘렸습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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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호와 함께 일환구가 시작이 됩니다 조지를 불태우고 있는 조선수인데요 자 권기섭 계속되는 상체 움직임 빨리 들어옵니다 선도 시동을 걸고 있는 권기섭 어우 난타전이에요 네 자 지금도 펀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려치는 권기섭 오우 라이트 반격을 시도하는 안찬주 자 안찬주 저 왼발 바디킥이 윤리사항마다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주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권기섭도 잘 그대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안찬주 선수도 지금 체력이 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구요 네 자 그러자 권기섭의 저속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케이지 몰려있어요 네 지금 가덕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목을 그래도 떠나보고 있는 안찬주 네 아 많이 지쳤어요 안찬주가 많이 지쳤습니다 바디샷 자 라이트 아 지금 주목을 계속 뚫리면서 그래도 유희철을 몇 번 보여주고 있는 안찬주 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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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려치기 직전 다시 리키 자 주목이 꽂힌 각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권기섭 권기섭 자 권기섭 왼쪽 왼손 바디가 숲차에 들어가면서 이 분위기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라이스 그리고 이번에 넘어졌는데요 아 서로 지금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자 외부도 들어갔죠 네 백심블록 자 안찬주 계속 든 백심블록 자 원심력 회전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치는데요 권기섭도 맘치가 않네요 권기섭의 맷짐이 정말 대단합니다 와 진짜 부동 정말 전사의 심장에 불쌍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바디 쭉 노리고 있고요 권기섭 계속 보고 칩니다 네 권기섭 펀치는 계속 예리하게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본동적으로 맞받아치는 안찬주의 펀치도 위험한 것도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네 아 안찬주 선수가 많이 좀 느려졌으면 느낄 수가 있네요 고개가 많이 휘청거리고 있어요 다시 케이지 중앙 자 왼손 아 올려칩니다 계속 오른손 크고 올려치 안찬주가 뚝 일어났어요 네 자 올려치면서 어퍼컷 다시 어퍼컷 들어옵니다 아 두 번의 어퍼컷이 고칩니다 자 상세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니킥 권기섭 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괴수 되는 공격 쉬지 않는 권기섭 선수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엄청난 명승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아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28대 26 블루 대신 비정수 28대 26 블루 블루 코너 원기섭 선수의 승리입니다 권기섭 선수의 승리입니다 권기섭 선수의 승리입니다 권기섭 선수 권기섭 선수의 승리입니다